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제가 2019년 10월 말에 그때 있었던 삼성증권에서 개최한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파이널 공개 특강 세션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션 중에 스트리밍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를 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작년 11월 5일날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일부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풀 영상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이걸 봐야 승자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풍부하고 이래서 디즈니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전 영상에도 분명 제가 이거 세미나 관련돼서 이제 영상 찍을 거다. 거의 갈 거다.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 시리즈 전에 제가 찍은 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스트리밍에서는 모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업체만 복점적으로 승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셨죠? 거기서 공개 특강에서 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디즈니를 최후의 승자로 꼽았어요. 최후의 승자라고 꼽았는데 저는 아니다. 저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대신 최후의 승자는 모두다. 모두. 넷플릭스도 있고 애플티비도 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있고 앞으로 나올 그런 스트리밍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모든 업체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이 애널리스트 얘기를 반박을 했어요. X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 그 넷플릭스에 대해서 당시 200 한 뭐 60불에서 200 뭐 8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주가가 그때 이 주가를 언급하면서 넷플릭스 넷플릭스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차트 좋아하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게 디즈니고 이게 넷플릭스예요. 어때요? 이때 샤악 한번 올랐어요. 이게 한 오른 폭이 대략 여기까지 하면 10 한 2%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돼요. 넷플릭스도 이때가 11월 11월 초니까 이때부터 쭉 올랐는데 이게 플러스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쵸? 아니 디즈니가 최후 승자라고 꼽았으면 더 올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이제 좀 장기전으로 좀 봐야겠지만 어떻습니까? 디즈니가 최후 승자고 해당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 공개 특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넷플릭스는 어려울 거다 그랬어요. 어려웠으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떨어져어야 하는데 올랐잖아요. 오히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저는 둘 다 같이 다 최후 승자가 될 거라고 했고 디즈니는 가치주예요. 가치주 이거를 대부분 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디즈니는 가치주 넷플릭스는 뭐예요? 성장주 성장주예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들은 한 번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은 한 번 확 그 뭐라 할까요?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리레이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리레이팅이 됐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반영이 된 다음에는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 가는 게 가치주예요. 대신 성장주는 이게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게 좀 심하면서도 올라가는 폭이 좀 빨라요. 대신에 이게 변동성이 심하겠죠. 성장주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가다가 또 뭐 내려갔다 또 확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뭐 빠른 리턴을 바라시는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장주 가 맞을 거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뭐 이런 가치주가 맞겠죠. 그런데 당시에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딱 내놓으면서 막 온갖 미디어에서 막 극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애널리스트들도 어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갖고 이런 공개 특강에서 막 디즈니를 뭐 진짜 이거는 최후의 승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1월 5일날 올렸던 영상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 어 특히나 디즈니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가치주기 때문에 막 무슨 테슬라나 무슨 엔비디아 이런 것처럼 막 팍팍팍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어 이렇게 너무나 밝은 세상을 막 주입을 할까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3,4개월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 지금 이 모습이 좀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전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건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또 나중에 가서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래 그럼 이걸 투자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런 고민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니까 오스카에서 20개 부문에서 이렇게 넷플릭스 작품들이 후보장으로 지명 선정이 됐어요. 24개 엄청납니다. 24개면 그래서 이거 미디어에도 넷플릭스 이렇게 검색하면 뭐 그런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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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밍 업체지만 이제는 영화 제작사라고 보시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이제는 이게 스트리밍 업체이면서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의 역할도 하는 거대한 기업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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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이제 영화사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당 종목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증권사나 이런 또는 TV 이런 데 보면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석한 것도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너무 뭐랄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는 수준 정도로만 보시고 차라리 유튜브에 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듣는 게 훨씬 저는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중에 저는 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뭐 재미삼아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분석하고 차트 그려놓고 숫자 뭐 하고 영업이기 어떻고 어쩌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공부 하시는 분들 이에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회사에서 큰 연봉을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나름의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인기 있는 또는 회자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런 해외주식 관련돼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보면 나름 소신을 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시각들이 더 정확할 정확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해외투자자분들 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투자 패턴이나 투자 철학이 그런데 제가 해외주식을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는 제 길이 맞다고 봐요. 지금 성과 나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애널리스트 말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